성경을 공부하는 인생은 승리합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성공의 순간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실패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국률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의 성경을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도울 수 있는 큰 글자 통독성경이 있습니다. 역사순 1년 1독으로 출간된 세계 유일한 통독성경입니다. 오늘도 역사순 큰 글자 통독성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굿뉴스 예레미야 26장에서 28장의 통습 5가지 포인트를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예루살렘 성전 뜰에서 하나님의 공개 메시지를 전하게 하십니다. 예레미야 26장의 성전 설교는 예레미야 7장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이는 남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율법대로 행하지 않고 선지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강한 질책과 책망이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신로같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신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 회막을 세우고 언약계를 두어 매년 절기를 지킨 곳입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 시대에 신로에 있던 언약계를 빼앗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신로가 있던 북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예루살렘 성전도 망할 수 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 예레미야 선지자는 시드기아 왕이 주재한 6개국 동맹 국제회의장에서 줄과 멍의 퍼포먼스를 시행합니다. 바벨론 제국의 힘이 고대 근동 전체를 뒤흔들자 시드기아 왕이 남유다 주변 5개국 대표들을 예루살렘으로 초청해 국제회의를 개최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초대받지도 않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국제회의장에 들어가서 줄과 멍의 퍼포먼스를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첫째 줄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측량이 이미 끝났으니 그러므로 남유다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둘째 멍해를 보여주며 나무 멍해를 지지 않으면 쇠 멍해를 매게 될 것이고 이 또한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줄과 멍해를 만들어 그것을 목에 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남유다의 왕과 신하들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시돈에서 온 사신들에게 모두 보여주고 각자 자기 나라 왕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번째 포인트 예레미야 선지자는 시드기야 왕에게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시드기야 왕에게 죽음을 각오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전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에 항복하고 바벨론 왕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둘째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번째 포인트 예루살렘 국제회의가 무산되자 시드기야 왕은 거짓 선지자 하나냐를 주강사로 세워 구국성회를 개최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줄과 멍해 퍼포먼스 때문에 국제회의가 중단되고 5개국 사신들이 모두 자국으로 돌아가버리자 시드기야 왕이 이번에는 또 다른 이벤트로 남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돌리려 합니다. 그 이벤트는 구국성회를 성대하게 개최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구국성회의 주강사는 선지자 하나냐입니다. 장소는 예루살렘 성전 때는 시드기야 왕 취임 4주년을 맞이하는 5월. 대상은 제사장들과 남유다의 모든 백성입니다. 그리고 대회의 주제는 내가 바벨론 왕의 멍해를 꺾었다 입니다. 당시 남유다는 바벨론 1차 포로로 수수인원이 차출되어 끌려갔고 바벨론 2차 포로로 여우약인 왕과 에스겔과 1만여 명이 끌려가므로 상황이 매우 심각했으며 예루살렘 성전 기명들도 1차 2차에 걸쳐 약탈되었기 때문에 곧 다시 쳐들어올 바벨론으로 인하여 매우 두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때 구국성회에서 하나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며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하나냐의 메시지를 듣고 백성들은 여러와 같이 환호했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자리에서 대놓고 하나냐는 거짓 선지자라고 선포합니다. 다섯번째 포인트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 기간이 2년이라고 주장하는 하나냐에게 오래 죽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거짓 선지자 하나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첫째 남유다는 나무 멍에 대신 더 무거운 쇠 멍에를 맬 것이고 바벨론에 의한 남유다의 멸망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둘째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하나냐에 대한 예언은 말씀이 전해진 지 2개월 후에 하나냐가 죽음으로 이루어집니다. 모든 성경은 유익합니다. 세상 예와나 성경 요절주의, 권별주의는 끝내 성경을 어렵게 합니다. 모든 성경을 모든 가정에서 다섯살부터 통성경 스토리로 듣게 되면 성경은 곧 쉽고 재미있는 책이 될 것입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극률,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안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신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여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예레미야가 여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내가 여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신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요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와의 성전 새 대문의 입구에 앉음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습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와의 목소리를 청정하라. 그래하면 여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제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얘는 여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습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오원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의 왕 히스기아 시대에 모래세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굴의 여와께서 여와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바깥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아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아가 여와를 두려워하여 여와께 간구하며 여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또 여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랏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아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며 여우야 김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간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며 우리아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우야 김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아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우야 김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며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사반의 아들 아이가함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예레미야 27장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우야 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우야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우야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몽해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아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하베 왕과 안문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우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레종 바벨론의 왕 너부가네살에 손해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우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너부가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몽해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금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몽해를 매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하라. 여우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아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몽해를 목에 매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우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금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이는 여우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우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우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래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우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우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우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우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이것은 바벨론의 왕 너부가네사리 유다의 왕 여우야김의 아들 요구니아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만군의 여우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우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우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28장 그해 곧 유다왕 시드기아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째 달 기부온 아수르의 아들 선지자 하나니아가 여우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우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해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너부가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우와의 성전 모든 귀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우야 김의 아들 요구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해를 꺾을 것입니다. 여우와의 말씀이니라 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우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니아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우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우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우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우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선지자 하나니아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해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니아가 말하여 이르되 여우와께서 이와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너부가네살의 멍해를 이와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선지자 하나니아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해를 꺾어버린 후에 여우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이만이라 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하나니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우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해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해들을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우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쇠 멍해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의 왕 너부가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니아에게 이르되 하나니아여 들으라. 여우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우와께서 이와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재하리니 내가 여우와께 패혁한 말을 하였습니다.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니아가 그의 일곱째 딸에 죽었더라. 그의 일곱째 딸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라.